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내보낸 영상인 전세 매물 50% 실종 작심하고 못 살게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시청자들의 한탄과 불만이 의견에 속출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노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라는 그런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책의 실패라는 것 또 이데올로기의 그런 가공할 힘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용인하고 좀 더 겸손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매매가격을 폭동시키고 전세가격을 폭동시켜서 사람들을 내모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정말 의학이라는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말 전세값 폭동이라는 것이 전쟁 상태를 방불하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사이에 경기도 지역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그런 상위 10군데 자료를 보면 서울의 외곽지역에 거의 전지역에 걸쳐서 1년 사이에 최소 30%에서 50% 정도의 전세값이 폭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남이 49.8%, 용인이 41.9%, 화성이 40.5%, 남양주가 40.3%, 광명이 40.2% 순서로 올랐습니다 위례, 하남 등의 중형 전세값도 10억 원을 이미 돌파했고 서초의 경우는 21평에 11억 원, 25평에 14억 원, 34평에 무려 18억 원까지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세값이 폭동한 것이 거치지 않고 전세의 매물을 찾기가 너무 어렵게 돼간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 가운데 정말 힘듭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모아서 신문고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옥엑스님입니다 주택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렸어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목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헐 강조하듯이 경제는 결국은 거래다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이 원활하게 만드는데 정책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거래를 축소시키고 거래를 실종시키고 거래를 추락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SH님입니다 국민이 못 살아야 정부의 역할이 커져서 국민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돈으로 살아야 국민이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야 정부가 상전이 됩니다 마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남상디님입니다 남상디님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래를 실종시키는 것이죠 하늘 이에스님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한 달 동안 집을 보러 다니는데 아예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셋값과 월셋값이 너무너무 뛰어서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이것이 이 정권이 차근차근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진하님입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처럼 촛불 집회 탄핵을 일으키게 되는데 뭐가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완전히 국민을 통제하려고 정권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저 자기들 무선무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만들려고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하나도 영향을 안 받게 하고 서민들만 죽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의견을 남기신 분 외에도 전셋과 폭동을 다루는 주요 경제신문들의 독자의견 코너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M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적하고 있습니다 무식한데 신념만 앞서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고가 안 되고 결국 부채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랐고 국민들은 주거지를 잃어버리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재산이 더 불어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들이 부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헛발질을 하고 부자들은 알아서 부를 축적하고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는 꼴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재난지원금, 방역실패, 부동산정책실패, 소주성 결국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5년간 오물만 뿌리고 다음 정권은 누가 오든지 간에 욕먹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미 뿌려놓은 오물을 정리하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님은 이미 두 배로 올라버린 부동산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 젊은 청장년들에게 내 집 마렴의 꿈을 빼앗아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선 매매시장뿐만 아니고 전세시장에 큰 충격을 준 새 임대차 보호법 지난해 7월 30일을 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도 불구하고 시행됐던 임대차 보호법과 세금 폭동을 가져온 세제 등에 대한 손을 대는 일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수정하고 보정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이런 큰 충격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정치권을 잡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면 민eurs revol욱 orbits zaw grandson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жиз에 방향하게bold 이 사람을 생각해 모지 피곤 조금 안복 vida 띵